또 다른 부모님과 함께 스스로를 들려주신 주인공 엄마의 음악을 쓰지 않는다 오늘의 마지막은 사람은 있다면 어떤 사람을 한번 꼽는다 너는 뭐 깡점이야 너 아버님이 좀 놀라가지고 0점이었는데 너가 말을 못하다 film i know you guys are going to get because you guys is but i feel a lot of garlic makes you really like worried but i'm ok 그래서... 안 스트레스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웃음 5점이시나요? I'm proud 정말 4점